구포교회가 창립 118주년을 맞아 기념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8일부터 3일간 진행된 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는 작고 약한 자인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교회에 이야깃거리를 주신다며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지 기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구포교회는 예수님이 의도한 바로 그 교회를 비전으로 지역과 작은 자, 다음 세대를 섬기며 사역하고 있습니다.